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의 명칭과 설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에 스마트폰의 최하단에 보면 이러한 버튼 있죠. 이 세 개를 내비게이션 바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정되는데 어떻게 뭘 건드려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 있고요. 여기에 또 짝대기 있고 이렇게 이렇게 설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앞부분 앞부분처럼 그렇게 하고 지금처럼 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것을 홈 화면, 홈 버튼을 합니다. 홈 화면 버튼입니다. 홈 화면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것은 뒤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최근 실행 앱 보기, 최근 실행 앱 보기, 이걸 터치하면요. 최근에 실행한 앱이 모두 다 쭉 보입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짝대기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것이 여기에서 이것이 여기에서는 홈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최근 실행 앱 버튼이죠. 이것은 또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러한 설정에 관한 자기 자신이 설정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설정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의 설정을 바꾸려면 스마트폰의 설정이란 거 있죠. 설정 설정이란 이로 갑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설정에 자기가 이렇게 아이콘을 꺼져 내놓지 않았다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쑥 손가락으로 밉니다. 위에서 아래로 쑥 밀면요. 제가 밀어 볼게요. 쑥 밀면 제 최상단의 오른쪽을 보면 톱니 밖에 있죠. 그것이 바로 설정입니다. 그걸 터치해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으로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연결, 소리와 소리 밑 진동, 알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디스플레이를 하겠죠. 디스플레이를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면 이 위로 살짝 올리면요. 이래 올리면 계속 올립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 바라고 있죠. 내비게이션 바 이걸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설정합니다.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 버튼이라고 있죠. 제일 위에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서는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을 때 설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가운데 홈 버튼 사각형이 있고 뒤로 가기 다음에 최근 실행 앱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버튼이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에 보면 버튼 순서라고 있죠. 그래서 이 버튼 순서를 보면 왼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말씀드리면 왼쪽에 짝대기 서 있죠. 최신 최근 실행 앱 버튼이죠. 가운데 홈 버튼 홈 화면 버튼이죠. 다음에 오른쪽에 뒤로 가기 버튼이 있죠. 요걸 홈 화면은 가운데 두고 바꿀 수가 있어요. 아래쪽 이걸 터치로 이렇게 하면요. 이게 뒤바뀝니다. 그래서 사각형은 가운데 있고 홈 버튼이 있고 뒤로 가기를 왼쪽으로 돌리고 다음에 최근 실행 앱을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어요. 간혹 제가 강좌를 할 때 홈 버튼 혹은 짝대기 3개 있는 거 뒤로 가기 실행 앱 버튼을 터치하셔야 하면 이렇게 반대로 해놔 가지고 서로 소통하기가 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때 서로 불편함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가서 화면 제스처 이거 하겠습니다. 화면 제스처를 내비게이션 버튼을 지금 조금 전에 했죠. 화면 제스처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요. 이처럼 짝대기가 됩니다. 짝대기 옆으로 가로로 쓴 선이 됩니다. 그래서 옵션 더 보겠죠. 이걸 딱 터치하면요. 아래에서 위로 이걸 먼저 보겠어요. 여기에서 보면 짝대기가 3개 있는데 뒤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이 있고 제일 왼쪽에 짝대기 있는 게 있죠. 이게 뒤로 가기 버튼이고 다음에 가운데 것이 홈 화면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짝대기가 최근에 보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래에서 위로라는 요구를 하면 이 아이콘을 짝대기 것을 위로 밀면 실행이 됩니다. 그렇게 여기 화면에 설명이 되어 있죠. 다음에 아래쪽에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아래 설명이 나와요. 보시면은 뒤로 가려면 화면의 가장자리를 안쪽으로 미세요 했죠. 가장자리를 안쪽으로 미세요. 홈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화면의 하단을 위로 미세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앱을 보려면 위로 밀고 잠깐 멈추라. 그리고 이 설명이 지금 계속해서 토글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보세요. 홈 화면으로 돌아가면 화면의 하단을 위로 미세요. 나왔죠. 최근에 앱을 보려면 위로 밀고 잠깐 멈춰주세요. 나왔어요. 다음이 뒤로 가려면 화면의 가장자리를 안쪽으로 미세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서 뒤로 가기 제스처 민감도 있죠. 낮게 높게가 있죠. 이걸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리고 여기서도 아래쪽에 보시면 케이스가 끼워져 있다고 하면 화면 가장자리에서도 뒤로 가기 제스처가 잘 인식될 수 있게 민감도를 높게 책정해 보세요.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뒤로 가기 제스처가 자주 입력된다면 민감도를 낮게 책정해 보세요. 이렇게 민감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저 최상단에 있는 화살표 왼쪽에 화살표에 있는 것을 터치해서 다시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화면 제스처로 이렇게 잘못 터치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사용하기가 다소 익숙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내비게이션 버튼 있죠. 이걸 터치해서 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버튼 순서도 출고할 때 나온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버튼 순서 아래쪽에 보세요. 짝대기 3개 왼쪽에 있죠. 최근 실행 앱을 왼쪽에 두고 가운데 홈 화면 버튼을 주고 오른쪽에 뒤로 가기 버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반대로 해 버리면 소통에 서로 헛갈리겠죠. 일반적으로 처음 스마트폰이 나올 때처럼 출시된 이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홈 버튼을 눌러 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최하단에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터치해 가지고 거리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요. 디스플레이에 가서 여기서 여기서 내비게이션 바로 가서 화면 제스처를 해 보겠어요. 그래서 홈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누르면 최하단에 보세요. 이렇게 홈 버튼이 사라져 버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정에서 설정에 가서 내비게이션 바에 대한 설정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손하는 대로 설정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내비게이션 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됐습니다. 네요. 깜짝이야. 하름데로 하고 해냈 해냈 하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